공감능력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민주당이 공감능력을 좀 잃어버린 듯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위원회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제 판단은 공감능력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민주당의 한 의원은 공개적으로 전체의 월세전환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 이제는 누구나 월세에 사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주장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윤준병 국회의원의 발언입니다. 박원순 시장과 함께 서울시 행정일부시장으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은 여당이 강행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국민 누구나 월세를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전체의 월세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 전체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윤준병 의원의 주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주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체 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미국 등 성진국도 그렇다. 아예 미국에서는 전체 제도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장은 반은 진실입니다. 소득수준이 증가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금리가 지속되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보는 것은 낫겠습니다. 다음 그의 주장입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절반의 진실입니다. 세입자로 살면 월세를 지불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전세를 살게 되면 자신의 전세금 고수나이 남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세로 거주하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간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국민이 기간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 이거는 어떻게 무슨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좌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개인이 어떻게 기간에게 지는지 뭘 지는지 경제라는 것이 전쟁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 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비난한 거죠. 그의 주장의 맹점을 하나씩 살펴보였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참으로 말을 번지르게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케인즈의 그 유명한 문장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월세가 지배하는 월세가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상당 기간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겠냐의 이야기. 한마디로 선진국처럼 우리도 월세 제도를 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지만 그 사이에 전환 과정에서 얼마나 큰 비용을 사회적 비용과 개인적 비용이 초래되겠냐는 점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월세로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혼란과 고통이 뒤를 따를 것인가는 전혀 무시해버린 겁니다. 윤준병 의인 주장에 대한 저의 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금처럼 저금리가 지속되면 전세 제도가 존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 제도로부터 월세 제도로의 전환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마치 군사 작전을 수행하듯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임차인들에게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다음은 전세 대신에 월세로 살게 되면 세입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한 결과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와 월세 전환율은 4%로 제시하지만 공식적으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치는 7%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값 5억 원을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월 291만 원을 내야 됩니다. 올해 도시근로자의 1인 월평균 소득이 26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도시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가지고 지탱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입자의 입장에서 매월 고정비용이 사라진 월세보다는 냈던 임대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전세가 주거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그런 엉뚱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임차인을 괴롭힐 그런 생각을 하냐 이야기죠. 임대차보호법은 당장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전세 물건이 현저하게 감소되면서 전세값이 폭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싹 닫습니다. 더블 민주당 사람들이. 더욱이 임차인은 미래의 손실을 감안해서 너도 나도 전세값을 미리 올려받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전세가 폭탄을 피할 마땅의 방법이 없습니다. 집을 살려고 하더라도 주택담보 다출이 막혀있기 때문에 어렵고 이사를 가려고 해도 전시 자체가 씨가 말렸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입장을 서원 노흥구 중개구에 사는 성모씨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8년간 한 번도 전세값을 올리지 않았던 착한 집주인이 9월 재계약을 앞두고는 8천만 원을 올리든지 나가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한 것처럼 전세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두드러집니다. 잠실동에서 9억이었던 전세 보증금이 11억 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강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포구 용광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8억이었던 물건이 전세가가 8억 9천만 원으로 그렇게 전세가격이 변동되어서 계약이 체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전세제도는 임차인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들에게 재산정식을 간접적으로 돕는 그런 제도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장기적으로 월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강제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제도 자체와 시장 상황 자체를 무시하고 뒤흔드는 것은 이것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주택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들이 마이카를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이홈을 소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월세 사는 것이 불가피하다.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올 수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들이 당장 의심을 하게 되죠. 저 친구들이 국민 대다수가 집을 소유하지 못하는 상태 즉 그러니까 무산대중으로 만들려는 그런 의사를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이것저것 다 해본 다음에 효과가 없으면 결국 국가가 직접 소유하고 봉급하는 그런 방안까지도 저는 검토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강행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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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